안녕하세요 벅스앤드링크아우디어입니다. 금일 펠리세이드 크레 오디오 옵션 차량이 지금보다 더 우수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앰프 DSP 작업 프론트 스피커 교체 작업 의뢰해 주셨습니다.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피커는 포칼 ES-115K, 센터스피커 소닉 디자인 77F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앰프 DSP는 매치 86DSP 앰프가 PMP 케이블을 활용하여 차량 손상 1도 없이 조수석 시트 밑에 시공됩니다. 매치 86DSP 제품은 8채널 4옴 기준 55W 8채널 앰프가 탑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으로 현재보다 더 우수한 사운드 퀄리티 재생 및 출력을 높여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센터스피커는 소닉 디자인 77FI 제품으로 시공됐습니다. 다음은 도어에 장착되는 ES-115K 포칼사의 주력 스피커 시공입니다. 도어 방진 작업 후 순정 자리에 그대로 시공하여 오디오 작업을 하셨어도 티가 나지 않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순정형 인스토리입니다. 요렇게 최소한의 프론트 스피커만 교체하셨고 86DSP를 활용하여 프론트 멀티 센터 스피커 리어 스피커 서버 오퍼를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시공을 마친 후 정밀한 사운드 디자인 튜닝을 거쳐서 차주분의 음악 성향을 고려한 사운드를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는 햇살의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어둠을 감싸느냐 다 잘될 거라고 말할 수 없게 더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다 조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 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